저는 무사트 이근희 이사입니다. 무사트는 정확하게 안보전력 컨설팅 회사입니다.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군, 경찰부대에 들어가서 전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무사트 특별과정 퇴교할 수 있는 방식 총 3가지 있어요. 첫째, 자기가 못한다, 힘들다, X같다 그러면 퇴교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다친다. 자기가 다쳤으면 이무수행 불가능합니다. 세 번째, 능력 부족, 인성 문제가 있다, 강제 퇴교시키겠습니다. 불리치적! 아이, 끼빵 새끼야! 빨리 일어서! 4번 차렷, 나 fucking parade, rest, attention! attention, get in attention, 붙잡히히히게 끼빵 새끼야! 너 양치 안 했어? 안 합니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! 끼빵 새끼야! 이 새끼 뭐야? 인성 문제 있어? 방금 짜증 났어? 한 번만 더 보면 반으로 죽일 거야. 됐다 됐어 성공이다! 새 generating periodRecord. ти magnet! гу! Ты habiter의 erkосто. 오지금 알지 먹 알지 вал지다. 온 거! 우리 골아! 신 qualify eachième Нет! 우리 모모아!